지식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인더 김승훈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해보고 싶었던 주제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역사 원래는 제가 오늘 이걸 만수르 이제 여러분들 그 맨시티 구단주 알고 있죠 그 맨체스터시티의 그 구단주 이 만수르에 대해서 한번 인물탐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도 요즘 맨시티가 좀 이슈여가지고 저 맨시티 팬은 아니구요 어쨌든 맨시티가 좀 이슈여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음 오늘 한번 이 기회를 잡아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만수르하고 맨시티를 연결하기에는 솔직히 교육 컨텐츠를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량이 안되는거에요 이 불량이 안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량을 늘리게 된게 아랍에미리트의 역사를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 역사라는 그 나라가요 시스템이 되게 특이해요 그 한 나라로 이루어진게 아니고 한 7개의 그 뭐냐 에미르 음 에미리트 이 에미리트들이 연합을 해서 구성되는 연방제 연방제 국가에요 근데 사실 아랍에미리트 영토가 사실 대한민국보다 좁거든요 대한민국보다 아마 좁을거에요 그 진짜 땅은 진짜 요만큼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 연 그 7개의 에미르가 에미리트가 네 연방이 되어있다는거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공식 그 국가의 명칭이에요 국호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린 줄여서 UAE라고 부르죠 음 줄여서 UAE라고 부르는데 어 음 자 수도는 우리가 R-CP 아부다비에 있구요 근데 아부다비가 수도인 이유는요 사실 아부다비의 그 그러니까 도시국가들이에요 그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가 된건데 음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 쪽이 그 아부다비라는 이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가 그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제일 넓고 그래서 힘이 세서 수도 가는거에요 근데 사실 지금 단일 도시 규모에서는 아부다비를 그 추월한 도시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바이예요 그 두바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럽으로 비행기를 탈 때 그 직항로 말고 이제 경유로 가는 분들이 이 두바이를 거쳐서 많이 가거든요 인도다 두바이를 그 보통 인도 가는 인도 가는 비행기가요 음 직항이 조금 비싸다 하면요 인도 가는 비행기를 이제 주로 태국 태국의 그 당콕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유럽에 갈 때는요 좀 그 두바이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 편이 꽤 많아요 두바이를 거쳐서 비행기 타는 비행기 타고 가는 편이 꽤 많고 두바이를 계속 경유해 좀 이 두바이나 뭐 방콕이나 그리고 인천공항 이런 공항들이 좀 허브공항 역할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공항의 허브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연방제 국가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방제가 있다 보니 이 연방에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전제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예요 이게 또 신기해요 그래서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할리파 빈자헤드 알라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수르의 이복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이 만수르 집안의 그 이복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 1인당 GDP가 이제 명목상 세계 19위고 PPP기준으로 세계 7위예요 2018년 기준 GDP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GDP가 많은 이유는요 기름이 나거든 산유국이 거든요 음 그 중동국가들의 특징이죠 그 산유국이라서 돈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돈 많은 나라 이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설명을 했듯이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그 뭐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미리트 에미리트 이 에미리트라는 그 토후국 단위의 그 명칭이 있어요 토후국 약간 그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약간 미국으로 따지자면 미국이 수십 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연방이 됐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음 그런 것처럼 음 아랍에미리트는 그래서 에미리트가 일곱 개가 있어요 당연히 그 에미리트의 수장이 에미르예요 그 에미르가 약간 족장이라는 뜻 뭐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쪽 용어로 그래서 연방국가를 형성을 했고 사실 이 아랍에미리트 그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음 원래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지리적 위치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는 그 이슬람 종교가 그 발언을 했던 반도죠 그래서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제 와하브 운동으로 뭉치기 전까지는 그 좀 이리저리 영토가 좀 많이 쪼개져 있었어요 그 아바스 왕조 때까지만 해도 그 이슬람의 그 제국의 그 정통 그 영토였거든요 정통 칼리프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수도 수도가 메카에 있었어요 메카에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잠시 메디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카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옴미아드 시대로 가면서 수도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옮겨요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라크 바그라드로 옮기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커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작 이슬람의 발언지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본토가 조금씩 뭔가 외면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그 이제 투르크 시대 투르크 시대 때는 투르크 제국이 그 아라비아 반도를 100% 다 그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그 땅들도 되게 막 그 의전차 지역차에 따라서 이리저리 나뉘게 돼요 원래 그 아랍에미리트도 오만에서 좀 또 쪼개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가 영국의 보호국으로 들어가요 이집트도 그렇고 아라비아 반도도 그렇고 사실 이 중동쪽이 영국의 보호국으로 됐었던 국가들이 꽤 많아요 그 영국의 보호국으로 갔었던 국가들이 많은데 좀 그 영국이 그 지역들을 이리저리 쪼갰죠 그랬는데 이 오만이 내가 얘기로 정확하진 않은데 오만이 그 영국으로부터 좀 늦게 독립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은 했는데 영국 연방에 그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도도 약간 독립적인 국가인데 아마 영국 연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나이티드 킹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그래서 영국은 지금까지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음 어쨌든 어쨌든 1971년 12월 2일 부로 아랍에미리트는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사실상의 세습제예요 선출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두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근데 여기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항상 누가 맞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개 에미리트 중에서 아부다비가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 아부다비의 그 에미르가 대통령을 맡아요 그리고 세력이 두 번째로 강한 두바이의 에미르가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 겸 총리예요 부통령 겸 총리 대통령 겸 총리면 총통이겠지 음 그리고 그 나머지 다섯 에미르들은요 각 에미리트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각 파트별 강요로 맡아요 그러니까 에미리트들끼리 내각이야 어 내각이고 아부다비 에미르가 죽으면 그 다음 에미르가 대통령을 세습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방 최고회의가 있어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 근데 이제 향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그 두바이의 왕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력은 아부다비가 가장 강한데 약간 이제 그 국제 도시로 성장한 것도 있고 좀 최근에 도시 규모에서는 두바이가 앞서거든요 두바이 거의 그 인천공항 같은 그 중동권의 허브공항 이죠 중동권의 허브공항 이기 때문에 약간 중동이 인천공항 같은데요 두바이의 그 공항이 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부다비의 그 궁전이죠 가스라 알 왓단 여기는요 지금 청와대처럼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어요 음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고요 구경할 수 있어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랍에미르테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에미르 왕이죠 할리파 빈 자일드 알라연 1948년 9월 7일생 음 자 당연히 두번째 대통령이에요 그 그래서 보통 아부다비의 왕자 중에서 다음 세습자는 부총리를 맡아요 음 다음 계승이다 이거 부총리를 맡아요 수업을 받아 그래서 이제 1971년에 아랍에미르트가 독립을 한 다음에 아빠인 쉐이크 자일드 빈술탄 알라연이 당연히 첫번째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맏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부총리에 오르고 1976년부터는 연방군 부사령관도 맡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 11월 전 아랍에미르트 대통령이 계속 죽어요 그래서 세습하게 돼요 세습을 했고요 근데 1948년생인데 2004년에 되면요 50대 후반에 오른거잖아요 2014년 60대 후반에요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져요 이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랍에미르트의 대통령직을 유지만 하고 있지 본인이 국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복동생이자 만수르의 동복형 만수르의 동복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엄마가 달라요 그 이슬람 이슬람 일부 다 쳐지니까 그래서 무한마드 빈자이들 알라얀이 지금 대리로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차기 아랍에미르트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유력 그 계승자에요 다음 다음 차기 계승이 유력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토우국 일곱 일곱 그 토우국이에요 대표 도시 그 도시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아부다비가 제일 넓어요 음 넓기는 아부다비가 제일 넓어요 음 근데 도시규모는 현재는 두바이가 제일 커요 음 그래서 아부다비가 일도 그 1세력이고 두바이가 2세력 그래서 아부다비 쪽의 에미르가 대통령인거고 그래서 두바이 쪽의 에미르는 부통령 그렇게 정해진거에요 나머지 샤르자 라사할 카이마 뭐 푸자이라 우말 쿠아인 나즈만 이런데는 그냥 강요에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그 남쪽으로 그 오만이 있는데 오만하고 좀 국경문쟁이 있구요 그 또 아랍에미리트의 북쪽지역이 그러니까 그 테르시아만 기준으로 좀 약간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건데 산으로 좀 약간 삼각형 모양을 좀 뻗어있는 뾰족 나와있는 데가 있어요 무산단반도라고 근데 거기가 오만의 오만의 영토에요 월경지야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요 그 독일 동쪽의 러시아 월경지 있는거 알죠 그 지난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그 경기를 치렀던 도시 중에 하나가 그 독일 영토 옆에 있는 그 러시아 월경지였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 내부에도요 그 오만의 월경도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샤르자 월경지가 또 있어요 보여줄게요 자 왼쪽이 이제 구글 지도로 봤을 때 이 뭐냐 아랍에미리트고 아부다비가 아메도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죠 한 여기까지가 이따가 경계선 보여주겠지만 아부다비 영토가 이 서쪽이 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두바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아부다비보다 교통망이 두바이 쪽이 더 잘 돼있어 그렇구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영토 분쟁지역 음 여기 여기 이제 북쪽에 국계가 좀 그 그어져있죠 요 위가 오만땅이에요 여기 이란이고 여기 오만땅 그리고 여기 안에 오만의 월경제가 또 있고 그 안에 아라배메틀 월경 도시가 또 있어요 하여간 뭐 이래요 음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영토를 이렇게 나눠요 음 이 노란색이 아부다비고 요 색깔이 두바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중간에 흰색으로 나와있는데 월경지 여기도 월경지 음 뭐 이런식으로 돼있어요 음 흠 하여간 되게 영토가 되게 복잡한 나라예요 자 그 다음 어 아라배미리트 같은 경우는 세계 물부족 국가예요 물부족 국가 탑10에 들어가요 1년에 강수량이 100mm도 안 돼요 물론 이제 중동쪽이 사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꽤 되는데 우리나라가 물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의 강수량이 너무 집중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물부족이 있다보니까 담수화 시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화성의 그 시화홀을 담수화하려다 말았죠 음 하여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인구가 너무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인구 증가가 거의 역대급 이에요 음 근데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자국에서 출산율이 높아서 가 아니고요 외국인들 너무 많이 유입됐어요 비즈니스 문제로 그래서 인구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담수 작업을 하면요 아무래도 여기가 뭐 강이 뭐 많겠어요 해수를 담수화하는 거지 그래서 해수가 염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고요 음 하지만 돈은 많은 나라예요 석유 보유에 있어서 세계 6위 에요 어 2019년에요 원유하고 석유를 다 캐낼 수 있는 혼합유전을 그 갖게 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유전에서 엄청나게 기름을 캐내고 있죠 그래서 군소 토국들이 난립을 했었고 이제 영국이 이 중동쪽에 진출을 할 때 해적해안으로 불렸대요 왜냐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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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만 쪽이 해적이 많았어 응 그래가지고 영국이 하도 손해를 보니까 사실 영국이 이 중동권 국가 중동권 지역을 다 자기들의 보호국으로 넣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홍해 그 스웨즈 운하도 그렇고요 그 요 페르시아만도 그렇고 해적을 좀 그 소탕을 하기 위해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각 토국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뭐냐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들 뭐 이런 데하고 다 그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트루셜 스테이츠가 돼요 그래서 오만 같은 경우는 트루셜 오만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아랍에미리트가 트루셜 오만에 가입이 돼요 응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국가를 영국이 그렇게 묶으려고 한 거야 결국 영국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목적이긴 했지만 일본처럼 야금야금 네 이 지역들을 다 먹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92년부터 이 각 에미리트들이 영국의 보호령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중에 이제 푸자이다 땅이 1952년 내서야 이 트루셜 오만으로 마지막으로 가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1971년 7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출범을 하려고 해요 근데 원래는요 7개의 토우국에다가요 바레인하고 카타르가 꼈었어요 그 그래서 처음에는 7개 토우국이 아니고 6개 토우국만 남게 돼요 바레인하고 카타르까지 합했었으면 8개의 토우국으로 연합이 됐겠죠 근데 바레인하고 카타르는 여기를 탈퇴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 카타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결국 1971년 12월 2일 6개의 토우국만 아랍에미리트 그 뭐냐 그 연합 연합 연합으로 연합에미리트로 출범을 하게 돼요 이때 그래서 라스 알카이마가 처음에 여기 연합 연합에 가입을 안 했었는데 그 라스 알카이마의 그 위치가 그 여기 주황색이에요 음 여기 주황색 땅 근데 이 주황색 땅이 요 북쪽이에요 오만도 있고 여기 이란도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이란이 좀 위협을 했나봐 그래서 좀 힘을 뭉치자는 취지에서 뒤늦게 1972년 2월 10일에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중동권 스포츠들이 거의 다 중동권 스포츠들이 거기서 그 다 그렇긴 하는데 당연히 인기 스포츠는 축구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월드컵 본선에 나간 건 딱 한 번 1990년 피파월드컵 이탈리아 대회를 딱 한 번 출전했어요 당연한 얘기 있지만 3전 전패로 탈락했어요 2득점 11실점 같이 D조에 있었던 팀들이 서독 콜롬비아 그리고 구 유고연방 그때 유고슬라비아 되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 대회가 유고슬라비아 로서 참가한 그 마지막 대회일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서독은 1990년에 우승했죠 서독은 이때 우승해요 서독이 그 조별리그를 2승 1무로 조 1위로 통과를 해요 2승 1무 조 1위로 통과를 하고 16강전 이기고 8강전 이기고 그 다음에 4강전 에서 4강전 에서 잉글랜드 승부차기로 꺾어요 중결승에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알젠티나를 이제 후반에 페네틱킥 하나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기고 우승해요 그리고 이제 1990년 가을에 독일이 통일을 하죠 어쨌든 아랍에미리트는 월드컵 본선까지 나간건 그 한번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근데 그때 1득점 3패 했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얘네보단 나았어 실점이 훨씬 적었거든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2015년 3월 이제 AFC 아시안컵 2019년대 개최권을 따게돼요 경쟁이 이란이었어요 이란하고 경쟁하다가 아시안컵 개최권을 따가지고 그래서 작년 요맘때 AFC 아시안컵 중계했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개최국 자격으로 이 아시안컵 대회를 그 4위에 4위를 기록을 해요 아마 아시안컵 최고성적도 아마 이게 4위일거에요 참고로 2019년대회에서 대한민국은 8강전에서 카타라한테 0대1로 졌죠 그리고 대한민국을 꺾은 카타라가 챔피언이 됐죠 그러니까 카타라 입장에서 우리하고의 8강전이 제일 힘들었던 경기였어 카타라 입장에서도 아마 우리가 카타를 이겼었으면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요 이 포뮬라원 그랑프리 대회가 있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그 사이버 포뮬라 시리즈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진짜 실제로 이 포뮬라원 그랑프리 그 레이스 경기가 대회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 포뮬러에서는 항상 그 시즌의 마지막 경기는 일본 그랑프리였지만 원래 시즌의 거의 마지막 경기는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중동에서 그랑프리 하게 돼요 아마 이제 보통 시즌의 마지막 경기인데 다른 나라들이 겨울이다 보니까 중동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방으로 참가하는 대회 개최하는 대회는 아니더라도 토우국 개별로 개최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에미르들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려요 호불호가 갈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정치 시스템이 있어요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앙정부만 약간 공화정 시스템 인거죠 응 그리고 이제 그 토우국의 내부 자치는요 잠깐만 그 이거 아 야간모드 그 안 켰구나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할게요 토우국의 내부 자치는 그 각 토우국별로 왕정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가 약간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요 좀 달라요 말레이시아는요 각 지역 술탄들이 국왕을 돌아가면서 맡아요 그러니까 이쪽 국왕이 죽으면 다른 쪽 술탄이 왕을 맡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요 이쪽 술탄을 이쪽 술탄대로 뽑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각은 국회 선출제예요 그렇구요 근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영토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토는 좁은데 인구가 지금 900만명 1000만명 막 그러려 그래요 그리고 그 인구 인구 증가속도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증가속도가 음 그리고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랍에미리트의 인구가 10만명 남됐어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그 독립을 하면서 이 독립 과정에서요 미국하고 친해졌어요 미국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이제 외국 각지에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이 돼요 그래서 1980년대 인구 100만명이 넘었구요 근데 지금 뭐냐 거의 40년만에 인구가 지금 천만명을 바라보이는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란이 국교가 시아파예요 시아파가 극소수 그 극 극소수 그 약간 그 약간 강경주의죠 그 그리고 옹건 이슬람이 순입한데 이슬람 종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라크도 시아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란이 친했어요 그런데 그 뭐냐 지금은 이란만 시아파예요 이란이 시아파고 그 이란이 좀 그 시아파의 자존심이 있어요 이란은 페르시아 출신이거든 민족 그러니까 아예 민족 출신도 달라요 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다른 이슬람권들은 아랍인 출신들이 많은데 이란은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핏줄이 페르시아야 근데 그래서 국교가 순입하긴 한데요 그 다른 종교시설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비이슬람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시설을 만들때 정부 허가를 받고 성당을 만들든 절을 짓든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랍에미리트 국민들한테 선교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거기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그러니까 자기 종교가 있으면 자기 종교활동을 하라 이거야 괜히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막 동네에 어? 어? 이 사람 성당에 한번 끌어와 끌어와 볼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에선 그걸 못해요 성당에 다니지 않는 이웃은 성당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데려가도 되는데 본인이 가겠다는 생각이 딱히 없는데 억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종교선택은 본인 자유이니까 그리고 외국인 그 비율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외국인 비율이 되게 많은데 그 시민권 얻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일단은 아랍에미리트가 영토가 좀 좁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시민권 조건 자체를 되게 까다롭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 얻는 조건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20년 이상 체류하고 당연히 아랍어를 잘해야 돼요 획득 자격일 뿐이에요 장기간 장기간 일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특별히 장기 거주 비자를 줘요 장기 거주 비자를 줘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귀화하려면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더라도요 그 아랍에미리트 기업이나 아랍에미리트 그 지역 이런데 투자금액이 꽤 많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박스 석박사 등 그런 고학력자들 있죠 이런 전문가들한테는 10년짜리 거주 비자를 주게 됐어요 응 한번 살아봐라 응 취업비자 말고 거주 비자를 줘요 응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서 아랍에미리트는 전형적인 남초국가에요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 가서 여자친구 만들 생각은 안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응 2017년 기준으로 네 남녀 성비가 2.18대1이에요 물론 신생아는 되게 정상적이에요 1.05대1이니까 응 1.05대1로 그 남녀 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남녀 성비가 균형이 안 맞게 된거에요 특히 청년층 중년층으로 가면 남자가 너무 극대적으로 많아요 이게 남자들 위주로 외국인 노동자 올 수 밖에 없는게 이 중동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 건설한 유로 제조해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다 중동 많이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이 특히 노동자 그 돈 벌려고 오는 노동자들 중에서 저기 인도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많아요 남아시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데 500만명이 다 되구요 그리고 이제 만 15세에서 만 24세까지의 남녀 비율이 1.47대1 자 여기부터 균형이 좀 안 맞죠 만 25세에서 만 54세까지가 남녀 비율 3.2대1이에요 경쟁률이 3대1이에요 결혼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만 55세에서 만 64세까지가 남녀 비율이 2.93대1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은퇴한 노동자들도 눌러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65세 이상 남녀 비율도 1.69대1이에요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도 그래요 음 진짜 남초국가에요 자 당연히 이제 공용어는 아랍어고 영국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 같은데 가면요 교통표지판이 아랍어고 영어가 변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슬람 종교의 문화 특성상 무슬림들은 음주를 못해요 다만 이슬람을 믿지 않는 만 21세 이상의 비신자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음주를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데서나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술을 사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음식점들 중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음식점이 있고요 상점 중에서도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상점이 있어요 거기서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술을 구입했을 경우는요 그 실내에서만 마실 수 있고요 술을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보행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상점에서 술을 사다가 들고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포장한 채로 집으로 갖고 와서 집에서 조용히 마시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경일의 특정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를 시켜요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사실 물론 이슬란도 되게 개방적인 나라인데 개방적이고 보수적인 나라 보수적인 아랍에 이 순위파 국가들 중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술에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해요 그래서 보수적이다 보니까 인터넷 검열도 심해요 사실 각종 어른 사이트들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약간 빨간색이 물든 그런 사이트 못 들어가요 이슬람의 그 율법 코란 코란에 적혀있는 대로 이슬람의 율법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은 네 그래서 어른들 사이트를 접속해서 야구동영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반정부 사이트 지폐 조장 사이트 이런거 다 못 들어가고요 vpn이나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도 차단되어 있어요 다만 그 비즈니스 목적으로 기업 vpn이나 기업 프록시 서버 접속은 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뭐 그래 그 뭐냐 그 각종 좀 그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몸의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보려고 하면 저는 굳이 그걸 찾아서 보진 않아요 그걸 찾아서 찾아서 보려고 접속 그 인터넷 주소창에 딱 치고 엔터를 꼭 누르면 차단 안내문이 뜨고 접속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차단 안내문 경고창이 뜨는데 정확한 차단 이유는 안 떠요 골 때리죠 하여간 그렇다고 해요 대신 각종 SNS 사이트나 그 유튜브는 접속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동영상이 가끔 있죠 물론 유튜브에서도 그 연령제한 동영상 아무거나 그 올려도 되는게 아니고 그 연령제한 동영상 중에서도요 좀 그 실제 그런 행위영상을 올리면 노란 딱지가 붙어요 내가 해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개신교 이런데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음 유대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구요 이슬람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렇고 원래 이제 그 부자들이 애완동물을 막 맹수를 키운 적도 있어요 그 이승엽 해설위원도 라이고 키운 적 있죠 그런데 그 맹수를 키웠다가 사상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맹수사육이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있는데 만수른 키워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의 밀태 외교 관계 그래서 이제 그 오만 오만에서 쪼개져 나온 나라다 보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쪼개져 나온 나라다 보니까 오마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가 안 좋구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만 건너서 사이 나라 이웃나라인 이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특히 이란하고는 페르시아만 또는 아라비아만으로 변계를 하고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섬 영유권이 분쟁이 있구요 그리고 사실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이 대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핏줄이 아랍인이고 이란은 핏줄이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순위파하고 시야파에요 그래서 현재 이라크가 순위파 정권이 다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의 대립관계에서는 무조건 이라크를 지지한대요 그리고 이제 오마는 한때 그 아랍에미리트에 간섭을 했었던 그 영국령 이었었기 때문에 대립을 했구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유전 때문이에요 역시 돈이 답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하고 바레인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빠졌다 그랬었잖아요 2017년부터는 아예 카타르하고 국교를 안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 할 때 그 카타르가 아마 관중들 거의 응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하고 카타르하고 국교를 단절했던 이유는요 지금 카타르가 약간 좀 약간 돌팔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약간 이란을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을 카타르가 비판을 하고 나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구요 그리고 이제 1997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선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 한때 보호국을 그 해줬던 나라이거나 한때 영국이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서 독립한 나라들 영국 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독립국가인데 그냥 연방에 가입을 하는 거야 독립국가예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그래서 영국 연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데하고 또 사이가 좋아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바이가 그렇게 그 국제 허브가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처럼요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보통 러시아하고 안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공통점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서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자 그런 경우는 그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하고 러시아 둘 다 빚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라 몇 군데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는 군수물자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2018년에 러시아 카잔에서 서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무비자 협정을 체결을 하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러면 그냥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권하고 비행기표만 끊으면 출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중국 중국하고 일본도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에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에는 중국인들 인구 많잖아요 안에서 공동체 사회가 따로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하고는 1980년 6월에 수교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대한민국의 건설업체나 전자업체들이 대거 공장을 세우게 되죠 그 대한민국은 아크부대를 파병하기도 했고요 그 반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는요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대한민국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 위탁 파견돼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서로 관계가 좋다 보니까 다행히 그 우리나라 국적기 그 직항편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편으로는 아부다비 두바이를 두군데 다 갈 수 있고요 에미네이트 항공을 타면 두바이 에미네이트 항공사가 두바이 있거든 그리고 그 에티아드 항공이 아부다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에미네이트 항공 대한민국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력 분야에서 연구하고 협력을 연구 그런 협력을 해요 원자력 쪽은 그런 협력한다 그래요 음 그렇고 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한반도에서는 그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을 안 만든다고 해서 원자력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원자력을 이제 발전소에 안 만들겠다는 거지 음 어쨌든 어쨌든 그런 그 원자력 관련 그 연구를 좀 그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그 2018년 이 봄에요 이게 왜 이 시기에 이 합의를 받냐면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시기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늘의 1부 아랍에미리트의 역사 원래는 만수르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분량 때문에 추가로 집어넣은 1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